자, 시간을 이루어 저를 찾아보고, 자를 이루어 주십시오. 이제 여러분께서는 시간 시간에 다른 사람, 시간을 많이 지키고 계시고,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시간을 지키고 계십시오. 또, 수령도 해가 없는 시간을 지키고 하며, 서로 그 자리에 나를 지키고 계십시오. 이 시각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